떠나가 나를 떠나가 함께 또 날 지워줄게 떠나가 돌아보지 마 항상 바랬던 우리 일단 KBS에서 첫 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이크업 하러 왔어요. 메이크업하고 머리하고 변신하러 왔어요. 잠시 후에 변신하고 봐요. 네 지금 변신하고 왔어요. 아까는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없는 상태에서 리허설하고 지금 샵에 가서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하고 꽃다주하고 나왔어요. 오늘 첫 방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노래도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따 방송국 가서 봬요. 가입해 주세요. 가입해 주세요. 가입해 주세요. 가입해 주세요. 가입해 주세요. KBS 블로그 다큐맨터인 3가지의 요가 많이 시청 바랍니다. 가입해 주세요. 이따 촬영은 안 보고 있다가 이건 옷이 수트관이라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수트는 앉아있으면 주름 되게 많이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주름도 안 지고 주름쳐도 안 보이고 그 전에 수트 입었을 때는 카메라 리허설 하고 그리고 수트 갈아입고 갈아입자마자 한 10분 뒤에 다시 더 갈아입고 주름져서 다려야 되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편하고 저희 지금 카메라 리허서로 가고 있어요 카메라 리허서로 시원한 척 이제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다르고 올게요 빨리 다녔다 봬요 끝나고 가요 안녕 일단 날 지워줄 때 빨리 나가 돌아보지마 근데 작성까지 잘 했던 거였다고 후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테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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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할 아 잘 헤매던 난 이제 없어